자 이학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시겠다고 하고요 이학사님 조소를 맞출 자신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과연 가격에 상관없이 맛있는걸 골랐을때 진짜 그게 가격과 일치하는지 오케이 4개 준비할게 나갔다와 내가 준비해놔부터 이학사님이 위스키맛에 자신감이 붙으셨는지 갑자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100만원이 넘는 글램모린지1955랑 그리고 맥켈란 쉐리캐스크 2020 빈티지와 또 이거 블라인드를 목적으로 맛있는거 먹으려는 속셈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종된 썸칭 스페셜과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술 시바쓰리가 12년 숙성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학사님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거는 색깔이 알라키색인데? 알라키색? 이거 알라키네 알라키라고? 먹어봐 이거 알라키야 이거는 아 먹어봐 알았어 알라키 어제 먹었어 알았어 알라키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라키네 알라키네 알라키라고? 이게? 응 알라키라고 생각하면 알라키 같기도 하다 아 그래? 근데 알라키는 아니다? 아니 천천히 근데 왜 이렇게 스파시하지? 근데 진짜? 알라키 배치식스가 이렇게 스파시하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알았어 색깔까지 이거 내가 왜냐면 이 잔에 먹었어 알라키 진짜 알아서 먹어봐 알았어 알라키 아이 잠깐만 아이 맥이잖아 아이 맥이잖아 냄새를 제대로 못 맡았네 냄새가 맥이네 아이 몰라 나는 잠깐만 아 이거 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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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착각했어 맥이야 맥이야? 알라키 아니야? 알라키 아니야? 맥이야? 알았어 일단 맥 얘는 맥이라고 하고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냄새 맡으니까 맥이야 확실히 맥이야? 냄새를 대충 맡았는데 확실히 맥이야 확실히 맥이야 형이 술 한잔하고 와서 좀 부정확하다고 약을 팔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이건 확실히 맥이야 확실히 맥이야? 알았어 맥 몇 년 딱 몇 년까지 얘기해 그거는 좀 어려운데 어 뻔하지 뭐 뭐 뭐 이거 12같아 12? 맥 12? 알았어 맥 12 근데 12 치고 색깔이 좀 진하네 아니 근데 확실한 건 맥이야 맥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근데 맛은 있다 맛있어? 내 입에는 형이 왜 맛있어? 일단 얘는 일단 맛있다 맛있다 일단 맛있는 건 다 앞쪽 어 내 기준 맛없으면 뒤쪽 아 얘는 일단 맛있는 거야 지금? 형 기준으로? 오케이 약간 피트 섞인 맛인데 모르겠어 나는 내 기준에선 처음 먹어보는 중류성 처음 먹어보는 중류성 맛은 어때? 그냥 이건 중간 중간 맛있진 않고 맛있진 않고 어 그냥 중간 주면 버리진 않는 버리진 않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 냄새가 쇠시야 냄새가? 어 이거 섞은 거 아니야? 아 몰라 이거 약간 섞은 술인 거 같은데 섞은 술이야? 오케이 오케이 별로야 아까 중간이라고 하는 거 취소 아 이거 근데 여러분 진짜 생리얼입니다 이거 구라 아니에요 이 학생님의 실력 한번 맥만 맞추면 돼 나는 어 맥만 맞추면 돼? 혹시 맥 한 두백만 먹으면 맥은 알 수 있어 다 알 수 있을걸? 맞아 잘 모르겠다 뭐지 이거? 맥은 도수가 높은 거 같던데 이거는 그냥 괜찮은 정도 괜찮은 정도? 전혀 모르겠어 괜찮다 근데 전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어 이제 객관식으로 중류소를 주면 대충 감이 올 거 같아 뭐 객관식으로? 어 객관식으로 어 얘는 어 그래? 어 객관식으로 주면 조금 알 거 같다 어 얘는 오케이 오케이 얘는 전혀 모르겠다 얘는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다 얘는 섞은 거 같은데? 어 전혀 모르고 섞은 거 같다 얘는 맥은 확실하다 맥은 확실하다 뭐 섞였을진 모르겠는데 맥은 확실하다 맥은 확실하다 얘는 얘는 스뱅인가? 스뱅? 응 스뱅? 응 응 그냥 그냥 찍으면 스뱅 응 이건 100% 확실 맥 응 얘는 증류소를 보기를 주면 찍을 수 있을 거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얘는 아예 모르겠어 오케이 잠깐만 정답 공개해줄게 맥은 있네 호박 해봐 맥은 맞아 맥 정답 맥 정답 응 형이 스뱅 같다고 한 번 모렌지 응 모렌지 1구고 모렌지 1구고 였고 형이 잘 모르겠다고 한 번 넘치는 소리 왜냐면 난 이걸 먹어본 지 오래됐거든 그리고 그리고 형이 어 이거 괜찮 나쁘지 않다 시마쓰리가 시마쓰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아 어 우리 정의용이 좋아하던 술 아냐 어이씨 그래도 야 은근히 잘 맞췄네 네 맥 18에 시비로 근데 내가 먹어봐도 좀 스판시하긴 했어 맵다니까 어 매웠어 내가 먹기에도 매웠어 아 그래서 원래 그래서 아까 내 색깔 얘기를 했잖아 색깔을 봤을때 시비 색깔이 아닌데 왜 맵지 아 근데 내가 먹기에도 매웠어요 약간 그래서 처음에는 냄새를 대충 먹고 먹으니까 알락 알락한 느낌이었더니 다시 정신차리고 먹으니까 냄새가 맵 맵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술이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쨌거나 좋은 술은 어 맞 그러니까 좋은 술은 초보자가 먹어도 다 맞춰 다 맞춰 종체불병 이거 내가 쉬시라고 했잖아 냄새 쉬시라고 석둔거 같다고 했잖아 석둔거 맞네 블렌디드 위스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도 이학사님 제법 이제 위스키꾼이 됐어요 여러분들